안녕하세요. 콩쿨 참가자 여러분들. 무엇보다도 이번 골든타임 탤런트의 50시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시즌을 50회나 거듭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. 그리고 이번 골든타임 탤런트에 참가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여러분들 다 좋은 목소리를 가졌고 아주 훌륭하게 연주했습니다.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좋은 미래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. 여러분들의 미래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탤런트가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. 축하하고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시오, дорогие друзья, дорогие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. 먼저, хочу поздравить с 50 сезоном конкурса 골든타임 탤런트. 50 сезона 50 сезона, 그래서 제가 먼저 поздравить вас. 그리고 먼저,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. 여러분에게 다가서, 해야지, 열심히 수 Bayern에 대해서 많이 받으시나요. 3-4년 동안 저는 회사에 참여한 것 같아요. 저는 회사에 참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들을 수 있었어요. 3일 동안 들을 수 있었어요. 여러분의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의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.